코로나 재확산과 4.15 부정선거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죠 이미 8월 초에 이미 우리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재확산을 4.15 부정선거를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악용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자 여기 보시면 2020년 8월 27일 청와대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합니다 이렇게 전국에 있는 기독교 교단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2주간 대면 예배를 하지 마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는 코로나가 비껴갔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게 모순이죠 이게 지금 아주 이게 코로나 방역이 아니라 이렇게 국민을 쥐어짜고 있는 아주 폭력적으로 쥐어짜고 있는 이 문정권의 실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 27일 청와대에 코로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저 신뢰가 더 위험한 거죠 오히려 시뢰가 더 안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저렇게 일장 훈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게 하고 지금 청와대가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코로나 방역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탄압하고 4.15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하는 공작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이 4.15 부정선거를 숨기려고 하고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이 청와대가 하는 짓은 자 그리고 광화문 이동통신 기지국 접속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갔죠 8.15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시민의 정보 이렇게 전화번호 정보를 불법적으로 강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통신 3사도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정권의 고객의 정보를 랭컹 갖다 바쳤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자유민주사회에서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이게 독재사회가 이렇게 디지털 독재사회가 도래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감염병예방법에서도 환자와 접촉자만 그 접촉자만 이동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와 접촉한 사람 접촉자만 그런데 이 정권은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을 싹 다 데이터를 이렇게 기지국 정보를 탈취해가는 이런 반음법적인 초법적인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역적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기지국 정보를 탈취해가는 이 자들이 4.15 총선에서 무슨 짓을 했을까 4.15 총선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하는데 그 빅데이터는 이동통신기지국입니다 이동통신기국의 정보를 강탈해 갔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경기도의왕시 내손이동 동사무소가 딱 이렇게 있죠 이 동사무소가 있고 이 반경 250m를 빨간원으로 치고 나머지 빨간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 선거날 당일선거나 사전선거나 이 빨간원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이냐 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이 파란원들은 다 무엇이냐 여기에 기지국에 접촉해 있는 사람들은 뭐냐 기권자죠 그래서 과거 우리 국민들 중에서 기권한 사람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권한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의 표를 악용을 한 거죠 약 한 220만 표 정도라고 이렇게 바실리아TV 조시아님이 추적하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했는데 이동통신기지국을 활용한 빅데이터 조작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원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고 조작 제외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이런 빨간원의 투표소 주변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니까 조작 제외 그러나 투표 당일날 이렇게 파란 눈에 계속 머무시는 분들 이분들은 기권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조작 대상입니다 그러면 조작 대상이 몇 명이 필요할까 투표 기권자는 각 동당 천에서 이천 명이 필요합니다 천에서 이천 명 그래서 전체 선거구마다 만 명이면 선거를 뒤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표 기권자를 동당 천에서 이천 명을 추렸을 것이다 그래서 바실리아TV 조시아님이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고 있죠 미래통합당이 왼쪽이고 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전선거 구설이 동그라미가 2개 더불어민주당도 2개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도 동그라미가 4개 더불어민주당도 4개 6대 6 비슷하다는 거죠 150석 150석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 노란 구설 이렇게 기권자들의 표를 가져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노란 기권자의 표를 가져왔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죠 이 노란 동그라미 이게 뭐냐 220만 표입니다 220만 표 이 220만 표를 사전선거에서만 딱 가져와서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103석 대 180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180석이라는 무지막지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보면 이 사전선거에서 기권한 220만 표를 가져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 8월 27일 청와대에서 이렇게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해야 된다면 누구를 이렇게 초대해야 될까요? 집회를 했던 주최자들을 초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 관계없는 기독교 교단 목사들을 초청해서 마치 훈시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집회와 시위 예배를 하게 되면 진실을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8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이가 지금 부정선거를 가리기 위한 조작질 공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아직도 예배와 집회가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최후의 금지해야 될 것이 집회와 예배 이런 자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는 지하철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회와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4.15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가리기 위한 공작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8월 초입니다 8월 초 여행을 막 독려했죠 이렇게 문체부가 여행을 다녀오면 5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독려했더니만 여고동창에 여러 사람이 여행을 갔다 왔죠 속초 여행을 그런데 집단 감염되었습니다 그것도 8월 9일과 10일 그날 갔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8월 초에 이미 코로나는 전국에 이미 확산이 되어 있었다 우리 댕댕이도 이미 알고 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댕댕이 그림을 가져왔을까요? 노딱 자꾸 노딱을 주니까 이렇게 귀여운 댕댕이를 데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9일과 10일 날 코로나를 전국에 이미 확산되었다 우리 댕댕이도 알고 있어요 이런 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8월 15일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미 확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빌미로 지금 전국에서 아주 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의왕시 보건소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확인한 내용입니다 콜센터를 6명을 이렇게 두고 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추적하기 위한 콜센터를 6명 두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무슨 예산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그리고 무슨 법적 근거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환자와 환자 접촉자만 이렇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마구 전화하는 이것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냐 그리고 전국에 얼마나 이런 짓을 하고 있냐